반갑습니다 부유화신입니다 자 뭐 어차피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면 어 초록병 컴퍼니 입니다 초록병 컴퍼니 종목의 매수가격은 지금 어디만 약을 하면 초록병 컴퍼니를 지금 위꼬리가 많이 달려 갖고 아 무섭다 무섭다 이 생각하는데 초록병 컴퍼니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거는 이제 왜 지금 이 초록병 컴퍼니를 하냐면은 단기 단타 다음주나 일주일에서 2주의 등락폭이 가장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록병 컴퍼니를 본다 뭐 1년치 뭐 두다섯닥 들고 가는게 아니라 한 1 2주 정도 해서 단기 파동이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 일주일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어 만약에 내일 이제 단타를 칠 것 같으면 한 요정도 자리에서 어 한 1430원 정도 자리가 단타 정도 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등락폭이 계속 심하게 생기니까 요 자리고 내가 이 종목을 눌림을 하고 싶다 이 추세가 힘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할 건지 이 안정환이 있을까